스파키미니 입니다 어제 사랑해봤날 불렀다가 완전 완전 망했죠 목도 제대로 안풀고 했으니까 지금은 좀 풀었구요 나름대로 계산을 좀 해놨습니다 이쪽 어떻게 힘을 줘야 하고 어떻게 소리의 길을 내야 할지 발음 이런거 나름 계산을 했는데 그거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목 상태는 좋고 뭐든지 운동도 갑자기 하면 그렇거든요 똑같아요 웜업을 하고 해야 하는거고 어제 불렀던게 다섯번째 영상이니까 오늘 여섯번째 영상 아 부담스럽다 이런 부담을 안고도 부를 수 있어야 하고 여기는 이제 다른 그 이제 캐러워키부스 다른 코너 입니다 어제보다 어제 했던거 보다는 잘하자 가자 소리 클거 같은데 아 소리 너무 크구나 잠시만 이순간만 모른 척 말아줘 잠시만 이순간만 모른 척 말아줘 서글픈 눈물은 보이지만 나 차가운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널 속여왔잖아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봐 잠깐만 음량이 너무 큰데 질 뿐야 단인한 사랑인 거야 모르는 척 널 속였던 거야 사랑한단 말로 외로움을 외면하고 돌아서서 비참한 미소로 나를 원망하는 그런 개사랑인가 봐 나는 그런 건가 봐 너를 버린 내가 너를 더 사랑했나 봐 두 번 다시 나를 사랑하지는 말아줘 제발 날 위해 혼자인 모습 보이지는 마 그런 개사랑인가 봐 너를 사랑했나 봐 이제는 네가 날 지난 나처럼 아프게 해 아 초반에 아 역시 음이 후반에는 뜻대로 안되네요 안 사는데도 안되네요 이제는 내가 여기서 망가지고 어제보단 잘했다 두 번 다시 나를 사랑하지는 말아줘 제발 날 위해 혼자인 모습 보이지는 마 그런 개사랑인가 봐 그런 개사랑인가 봐 너를 사랑했나 봐 이제는 네가 날 지난 나처럼 아프게 해 따뜻하게 감싸줄 사람 찾아 함께한 모든 기억을 지워 혹시 내가 필요하다면 괜찮아 마음 깊은 상처 지울 수 있다면 사랑한다는 말이야 사랑한단 말로 외로움에 외면하고 돌아서서서 비참한 미소로 나를 원망하는 그런 개사랑인가 봐 나는 그런 건가 봐 너를 버린 내가 너를 더 사랑했나 봐 두 번 다시 나를 사랑하지는 말아줘 제발 날 위해 혼자인 모습 보이지는 마 그런 개사랑인가 봐 너를 사랑했나 봐 이제는 네가 날 지난 나처럼 아프게 해 아 힘들다 어제보단 잘했다 아 힘들다 목에 불필요한 힘이 아예 안 들어갈 순 없고 내공이 뭐야 웬 92점이야 아 이게 마이크가 전원이 꺼져 있는데도 이게 그거예요 항상 켜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들어갔나 봐요 아 겁나 빡센다 한 번 더 목 부르겠다 어제 했던 것보다 더 세게 불러서 더 못 불러 아 힘들어 일단 목은 안 아픈데요 진짜 락 발라드 노래 연속으로 두 번 한 것 같아요 세 번 연속으로 세 곡 부른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어제보단 나은 것 같아요 어제 오늘은 좀 준비를 해 갖고 왔는데 준비를 해 갖고 와도 이거 밖에 안 되네요 와 마지막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게 사랑인가 봐 나를 사랑했나 봐 거기 거기 3호 레샵까지 올라갔는데 아 안 돼 소리가 안 나오더라 예감했죠 그 소절 하기 전에 안 나오겠다 이제는 내가 이제는 여기가 자꾸 틀랬나요 첫음을 2로 하니까 이제는 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앞으로 이렇게 가슴팍쪽 앞으로 확 밀어보냈어야 되는데 막히는 거야 너무 앞서 나온 소절이 고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이제라는 발음이 좀 어려워요 이 재 이제는 마 너를 너를 사랑했나 아 잘 안 된다 사랑했나 봐 그런 다음에 이제는 네가 날 이거 봐 잘 안 돼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앞에 3호 타브 음을 때린 다음에 이제는 이제 여기가 잘 안 돼요 뭔가 막혀요 그거 할 때 이제는 할 때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 진짜 200% 다 470 이제 480일 다 돼가는데 순수 연습한 시간만 날짜 날만 모아서 다 쏟아 부었는데 이거 밖에 안 돼요 아 앞으로 얼마 계속 발전을 해야 하고 그래도 어제보단 확실한 건 어제보단 잘했어 그건 맞아 이것도 뭐 다른 분들이 부르신 거에 비하면 뭐 세발의 피도 안 되지만 세발의 피는 되냐 감사합니다 스파키미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